정말 오늘 굉장히 많아요. 오늘 성남시민을 위한 끝목마는 프로세트를 함께 하다보니까 성남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님이라는 스타를 감정하실 때 또 느낄 수가 있습니까? 아니요. 아니요. 유연을 중량하지도 않나요? 유연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아까가 추구하는 사람은 유연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드리면 불을 많이 계십니다. 그러니까. 아까 전에 운동하시겠다고 몇 바퀴 도시동분이 여기 앉아계시더라고요. 아, 그분 저분이지 않나요? 아, 그분 저분이지 않나요? 네, 저분이지. 이상하다. 우리가 얘기하면 박수도. 아까 두 분은 흥분을 혼자인 적이지. 우치도 와놓고. 정보원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박수가 흥겨지면 되는 것 같아요? 물론 박수 치고 있는 건 정말 차이가 많다는 것 같아요. 맞지? 아,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봐야 되니까 자, 이 분위기를 고려해서 다음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정말 행복한 밤입니다. 우연씨의 환경입니다. 감사합니다. ERVAL M A H E Gона A H E A H E GON 나를 믿고 와서 도연히 만나네 사랑하신 남자를 심하게 던져줘 내 주문 주문을 잡아서 그리워 행복하라는 거지 아무 말도 없이 흐름한 흔들끝 흘리는 그 사랑 난 벌써 여기서 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린다고 난 벌써 잊어버린다고 난 벌써 잊어버린다 정말 정말 행복해 흐름한 흔들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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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벌써 잊어버린다 난 벌써 잊어버린다 난 벌써 잊어버린다 내 그리워 내 영원한 거지 아무런 것이 나만의 아픔을 흘리는 그 삶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난 분roy의 아픔과 수축을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난 금 impossible